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드디어 유니티 같이 배워보기 세번째 시간이구요 브이로그처럼 제가 진도 나가는 걸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유니티를 배워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 설치하고 마이크로 게임 오프닝 하는 것까지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유니티 에디터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게임을 돌아다니면서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XP 60주네요 그리고 3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되겠죠 일단 코드 없이 간단하게 게임의 경험을 해볼 수가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레고 마이크로 게임을 우리가 바꿀 건데 레고 마이크로 게임에 대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유니티 플레이어에서 웹에 퍼블리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고 좋아요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제 생각에 오늘 녹화하는 거에 끝까지 못 갈 것 같고 중간에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것저것 바꾸는 것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버뷰는 보면은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일단 그 이미 한번 해본 사람들은 빌드도 해봤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마이크로 게임을 그냥 서브밋하고 공유해라 그럼 끝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유니티를 설치한 사람인데 지난번에 인스털레이션 위자드에서 이걸 열어봤다 마이크로 게임 선택해서 열었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그 인에디터 튜토리얼 가서 유니티 에디터를 탐험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열어보긴 했는데 제가 또 닫아버려서요 아마 이걸로 다시 하면 안될 것 같고 세 번째 유형으로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은 유니티를 이제 다시 열었는데 이제 새 프로젝트 형태로 마이크로 게임을 열려면 이걸로 해라 뭐 저는 이제 세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완료 자 그러면 이제 오픈한 뉴 마이크로 게임 새 마이크로 게임을 열어라 라고 되어있죠 일단 유니티 허브를 열라고 되어있고 유니티 허브 네 이겁니다 현재는 지금 노 프로젝트 히어라고 되어있죠 원래 있었는데요 제가 그 클릭해서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있던 거 삭제해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New 프로젝트 탭에서 New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게임 위에 어떤 걸 다운로드 받을 건지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 레고 마이크로 게임 선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고 마이크로 게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 입력하기 전에 제가 잠시 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New가 있죠 New 여기에 2D 게임 템플릿도 있고 3D 게임 템플릿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는 레고 마이크로 게임을 할 거니까 이거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네임은 이게 이제 파이블릿이 돼 가지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이름인데 뭐 뭐라고 할까요 JJ 제가 지훈점이니까 JJ라고 하고 JJ버스트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임 레고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 자 이거 넣으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잠시 포즈하고 돌아오실 때면 제가 입력해서 컨티너를 누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이를 입력을 하시면 생년월 입력하시면 이제 Terms of Service 나오고요 이거 뭐 Agree & Continue 하면 되겠죠 Agree & Continue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열고 있겠죠 지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일단 여기 단계 완료 하고요 단계 완료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인에디터 튜토리얼을 이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유니티 에디터가 열리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라서 일단은 이게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잠시 포즈를 했다가 열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열린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되고 열렸고요 로드 튜토리얼 로드 플레이그라운드 씬이 있더라고요 튜토리얼을 이걸 완수하라 그랬으니까 레고 마이크로 게임 튜토리얼을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서 하는 것 같아요 Get Started 이 튜토리얼에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유니티 에디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먼저 배울 거다 라고 했고요 레고 마이크로 게임을 플레이 테스트도 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유니티 에디터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리뷰를 할 거고 그리고 미니 피겨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니 피겨 캐릭터들을 빠르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해 보는 거네요 스타트를 눌러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먼저 플레이 모드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유니티 에디터의 플레이 모드는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툴바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툴바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cene View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레이아웃의 가운데 있는 게 Scene View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곧 하게 될 것 같고 플레이 모드가 Scene View하고 Game View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Scene View하고 Game View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뷰구를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이 모드에 들어가려면 눌러야 되니까 플레이를 하라고 했으니 플레이를 눌러 보도록 하죠 눌렀습니다 이게 뭐 게임을 컴파일을 하든지 로드해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 거겠죠 뭔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상에서 이 창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네요 어이구 마우스 이렇게 하니까 막 움직이네 보시면은 여기 조작하는 방법은 Movement는 W, A, S, D 움직이네요 A, S, D 이건 이제 앞, 뒤, 전, 후 가는 거고요 또는 뭐 화살표 키를 써도 되고 화살표 키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Look 보는 이제 뷰인데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뱅글뱅글 카메라 뷰가 전환이 되는 형태로 돼 있고 Jump는 Space 네, Jump는 Space 그리고 Option은 Tab 네, 이렇게 옵션이 나오네요 센스티비티 바꾼다든지 프레임 레이스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게 있네요 스크린샷을 찍는다든지 Don't 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스페이스퍼로 점프도 하고 더블 점프도 좀 하고 그래서 이 마우스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해 봐라 뭐 이런 뜻이네요 해보죠 뭐 잠깐 다니면서 먹는건가? 먹는거네 위협했어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이네 약간 어이 그래도 뭐 꽤 완성도가 있는 종류의 게임이네 네, 뭐 요정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한없이 게임 하나 있을 순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플레이어 미니피그를 선택을 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보라고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이게 여기 플레이어 플레이어 미니피그 이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니피그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나봐요 속도, 속도 세팅을 바꾸는 속성 바꾸기를 해 보는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게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 미니피그를 포함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런 각종 객체들을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하이어라키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게임 오브젝트의 각종 속성 같은 것들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쪽에 이쪽에 속성이 쭉 나타났네요 이 플레이어 미니피그에 대한 여기 지금 여기 선택됐죠 이 피그에 대한 인스펙터가 뜨고 이 인스펙터라고 하는 것이 플레이어 미니피그의 여러 속성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포지션, XYZ 좌표가 있겠고 얘네들이 노테이션, 각도는 어떻게 도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튜토리얼에서 해보라고 하는 것은 맥스포워드 앞으로 가는 거에 속도를 이제 교체하는 건데 지금 6 인데요 이거 숫자를 좀 바꿔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크리스 해라 음 몇 정도래 볼까 여기 보면 체인지 더 맥스포워드 스피드 투 13 13으로 바꿔 보라고 했네 13 해보죠 시키는 대로 하죠 뭐 13 13으로 했습니다 넥스트 누르라고 알겠스 넥스트 그랬더니 세이브 요 체인지 뭐 이거 바꿨으니까 그때그때 뭐 이런 것도 하다보면 날라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 파일 세이브 해라 파일을 누르고 세이브 세이브 하죠 세이브 했습니다 오우 성공했어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모드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플레이 모드에 가서 얼마나 빨라졌는지 테스트 해봐라 뭐 이거겠죠 뭐 네 눌렀습니다 다시 컴파일 해서 돌아가는 형태로 바꾸겠죠 네 나왔습니다 테스트 한 번 해볼까요 아까하고 뭐가 다른지 해봐라 뭐 이런 뜻인데 좀 빨리 가겠다는 것 아니야 보죠 오우 속도 빨라졌네 빨라졌습니다 어 빨라져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와. 점프 양도 줄었어요 에에에에에에에 sh 아 떨어졌다 아 이거 가지고도 게임이 되는구나 스테이지 클리어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면 아 여튼 뭐 이정도 하고 어 계속할 순 없으니까 또 이걸 누르면 되겠지 네 다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넥스트 스텝 넥스트 스텝은 지금 이제 게임 오브제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아 그 속성 바꾸는 것까지 해 봤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튜토리얼 2로 넘어가는데 Get to the next island 다음 아일랜드로 넘어가는게 튜토리얼 2네요 그럼 일단 Don 할까요? 튜토리얼 2로 넘어가야 되겠지 네 그랬더니 Add a platform 이 튜토리얼에서는 플레이어가 다음 아일랜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를 하면 Begin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플랫폼까지 해봐야 되니까 해보죠 아 Add a platform 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보면 보니까 아까 전에는 게임 오브젝트 중에 여기 플레이어 미니피그 선택해 가지고 뭔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dd a platform to your game 플랫폼을 추가해 보자 프로젝트 윈도우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모든 파일들 또는 애셋들 자산들이 유니티 프로젝트 쓸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요거네요 여기 탭이 지금 이렇게 여기 생겼네요 프로젝트 탭이 생겼네요 여기에 모델들도 있고 그리고 미니피그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여기 여기 쓸 수 있는 자산들을 등록해 놓고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치 파일 익스플로러 우리 탐색기처럼 쓸 수 있고 폴더처럼 정리하시고 여기 진짜 폴더로 정리되어 있네요 블릭도 있고 빌딩도 있고 여러 개 있네요 캐릭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에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씬 뷰에다 가지고 가서 드래그 해라 뭘 갖다 놔 볼까 뭐 재밌는 거 있습니까 빌딩 빌딩에 타워가 있네 템플도 있네요 템플 한번 갖다 놔 볼게요 네 이게 템플이네 사이즈 크다 여기다 놓을까 좀 멀리 놓을까 여기다 놓겠습니다 놨습니다 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플랫폼을 선택해서 드래그 하라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템플을 갖다 놨더니 이 다음으로 안 보여주네요 제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이거 괜히 템플을 갖다 놨다가 좀 실수를 했는데 얘를 좀 치워버리고요 결국 하라는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잡아서 옮기겠습니다 조그맣게도 되네 축소시키고 여기다 놓고요 해야 되는 거는 플랫폼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플랫폼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니 이게 어디 있었을까 스톤 스트럭처 있나 한번 찾아 볼게요 다시 여기 있네요 스톤 스트럭처에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네 플랫폼 이거 같은데 요거를 드래그해서 놓으면 여기에 이 미션을 수행하는 거 같죠 갖다 놓겠습니다 이걸 했어야 되네 놨습니다 넥스트 뜨냐 넥스트 뜹습니다 그 다음에 change your view let's adjust your view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change your view 를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alt 옵션하고 left 클릭을 한다 alt 옵션 하고 누르세요 그렇게 view angle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는 마우스가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아까 플레이 모드에서 마우스 돌리면 이렇게 그 뷰가 돌아가는데 지금은 뷰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걸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alt 키 또는 옵션 키를 누르고 left 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군요 옵션 키를 누르고 left 클릭을 한다 어 돌아가네요 예 네 이 얘기였군요 공중에 지금 공중부양해 있네요 이 플랫폼이 여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뷰를 adjust 하고 나서 continue next 를 누르세요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move 툴을 눌러봐라 이게 move 툴이네 next line up the platform to the light height in the gap between island 그 섬과 섬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이 플랫폼으로 메꿔보라는 것 같네요 만약에 너무 낮으면 플레이어가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건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움직여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 아일랜드가 어디 있는데 여기 이거 보고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네 높이를 적당히 해야 점프 점프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있니 근데 뷰를 옵션 누르고 바꿔주면 되잖아 보니까요 이렇게 섬이 여기 있고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라는 얘기인데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옮겨 보겠습니다 사이즈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여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놓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리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건가 네 네 여튼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고요 일단 Move 툴을 이용해서 옮길 수 있고 그래서 Move 기준모를 보고 세 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걸 누르고 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걸 누르고 움직이면 아래 위로 움직이고 아 그 얘기네요 이걸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큐브를 화살표 사이에 놓았으면 그러면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면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Rotation 갈려 줄 것 같은데 Rotation 툴은 뭐 여기 다 있네요 움직이는 툴이고 이게 Rotation 툴이네 Rotation 누르고 네 오 각이 나오네요 이쪽에 보면은 X, Y, Z 축으로 어떻게 돌리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라인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축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 축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그 축을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어렵지 않았죠 넘어가고 Next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모드에 가서 세이브를 한 다음에 내가 바꾼 이 플랫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거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뜻이네요 이제 그 레벨을 갖다가 디자인해서 그 안에다가 플랫폼 하나 더 넣은 건데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봐야 내가 아까 넣은 거 어디 어디다 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쯤에 놓지 않았나요 아까 아닌가 여기 어디 떨어지는데 못 가는 데 였는데 여기 어디 났던 거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아볼까요 저 밑에 어디 있을 거 같은데 저기 있네요 저기 중간쯤에 마우스 때문에 좀 거시기 합니다만 저기 중간쯤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 저거 제가 놓은 거네요 네 레벨 플랫폼을 이제 제대로 위치했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될 거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테스팅하고 나서 플레이를 눌러서 엑시트 플레이 모드를 해라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하게 플랫폼의 위치 같은 것들을 좀 더 조정을 해 보고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것까지 여러분들하고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네 Next 네 Next 스텝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액티베이트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레고 게임만 계속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만 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바꾸는 걸로 하고 간단히 복습을 해 보면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있었고 미니피규어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게임 오브젝트 여기 있었죠 플레이 미니피규어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속성을 바꿀 수가 있었고 필요하면 이런 그 플랫폼 같은 그 것들을 밑에서 갖고 와서 올려놓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뷰가 여기 씬 뷰가 있고 게임 뷰가 있고 에세스토어가 있고 여러 개 뷰가 있고 여기 선택한 것에 대한 인스펙터가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생겼다 이 정도 인식하고 지금 이렇게 바꾼 게 사실 원래 게임하고 별다른 게 다른 건 없지만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 이제 세이브 하고 세이브 하고요 세이브 하고 이거를 이제 내가 바꾼 게임의 이름으로 해서 JJ 퍼스트 게임으로 해서 퍼블리시를 하는 그 단계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바꾼 게임 둘째 시간 ey 다음 시간ile 발언 lichen by